안녕하세요 세뱅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손이유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손이유 메이크업이 뭐냐구요? 손님 이건 아이유입니다 라는 뜻을 가진 메이크업인데요 아이유씨가 컴백을 하면서 메이크업 요청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제가 연예인 메이크업 잘 안하는데 이거는 학생분들이 따라하기 정말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제품들도 로드샵 위주로 준비를 해서 메이크업을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럼 손이유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아이유의 뽀얀 피부톤을 완전 따라갈 순 없겠지만 그래도 블럭크림을 활용해서 모공과 톤을 동시에 보정해주세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겉감이 보송한 파운데이션 두 가지를 사용할게요 얼굴 외곽 쪽에는 조금 더 어두운 컬러의 파운데이션은 안쪽에는 제 피부톤보다 한 톤 밝은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줬어요 스탬프 브러쉬로 얇게 펴발라줄게요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눈썹이 굉장히 숱이 많고 자연스럽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눈썹을 위해서 파우더 타입의 브로우를 활용해주세요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결을 살려서 눈썹 숱이 많아 보이게 해주세요 베이지 톤의 쉬머한 펄 섀도우를 눈두덩 전체와 언더에도 다같이 발라주세요 자연스러운 음영 섀도우로 눈 끝부분과 앞부분에 살짝 음영을 줄게요 너무 아이홀을 잡지 않고 그림자를 그려주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좀 더 펄 입자가 확실한 섀도우로 눈두덩에 콕콕 찍어주세요 리퀴드 타입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건데요 아이라이너 브러쉬에 따로 묻혀서 사용하면은 훨씬 더 정교하고 깔끔하게 라인을 그릴 수 있어요 아이유씨의 아이라인은 강아지 라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라인을 눈 선에 따라서 툭 떨어지듯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려주세요 짙은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눈 삼각존을 꼭꼭 채워주시고 앞부분도 채워주세요 원래 앞부분은 조금 더 짙게 라이너로 채울까 했는데 저는 제 눈에 맞게 변형해서 그냥 섀도우로만 채워줬어요 맑은 눈동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펜슬 컨실러를 점막에 채워주세요 이 과정은 제가 약간 청순하다 싶은 메이크업을 할 때 잊지 않고 넣는 과정이에요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미리 뷰러는 해줬고요 꼼꼼하게 마스카라질을 해주세요 에뛰드하우스 컬픽스 마스카라는 로드샵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스카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붉은 사과보를 위한 블러셔를 사용해줄게요 예전에는 나스 블러쉬를 사용했었는데 너무 발색이 진해서 할 때마다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실패의 확률도 높고요 쓰리 컨셉 아이즈는 적당한 발색력이라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그레 발그레한 사과보를 만들어주세요 이제 입술을 발라줄 건데요 레드립을 바르되 너무 정확하게 선을 그리기보다는 살짝 번진듯한 느낌을 주면서 발라주는 게 좋아요 브러쉬를 활용해서 발색이 너무 짙거나 광택감이 너무 많이 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안쪽에는 아주 살짝 더 짙은 립컬러를 활용해서 발라줬는데요 사실은 이 단계는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에 메이크업 특징이 좀 눈은 늘 그렇듯이 좀 강조가 되지 않았는데 레드립이랑 발그레 발그레한 볼 이게 약간 특징이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영상으로 메이크업을 찍기 시작을 할 때 백설공주 메이크업을 했었는데요 백설공주 메이크업 로드샵 버전 보여달라고 버전2 보여달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아마 이게 약간 버전2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새벽에 손이후 메이크업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